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요즘 오일을 보고 있는데 오일이 100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떤 상징적인 가격대를 가려면 정말 상징적인 뉴스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90달러라든지 100달러는 저한테도 제가 이제 리딩을 제가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국은행도 단기적으로 100달러 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네,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작년에 10월달부터 11월달에 100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또 꼬랑지를 내렸죠. 제가 항상 이제 이거는 기술적이나 기본적 분석은 아닌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차트상으로 혹은 어떤 가격대의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그 후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이게 100달러를 간다라고 하면 100달러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슈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진짜 싸우는 것. 진짜 싸우면 유가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반년 이상을 5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가격 형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송상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5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나스닥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5일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일단은 오르고 있다고 제가 보이고요. 방금 전에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단 1봉상으로 3봉이다. 3봉이 가장 중요하다. 3봉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정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떤 이슈나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병수님도 100달러라고 일단은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요. 두 나라가 싸운다면 일단은 90달러는 무조건 터치를 한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00달러 가기 전에 90달러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90달러도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또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 또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5일에는 얼만큼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조금 곤란한 질문이고 곤란한 질문이고 만약에 군사적 충돌을 진짜로 한다.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비율을 좀 들자라고 하면 전면전이 있고 북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진짜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질문하신 대로 1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국지적으로라도 일단 붙는다고 하면 지금 패턴상으로는 90달러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